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경기 비즈니스 센터라는 지원기관이 있는데요. 오는 10월 인도 벵갈루루에도 경기 비즈니스 센터가 생깁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의 미래 성장산업 집적지로 꼽히는 벵갈루루. 이곳에 오는 10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을 위한 현지 사무소, 경기 비즈니스 센터가 개소합니다. 해외 진출 교두보인 경기 비즈니스 센터는 현재 9개국에서 12개소가 운영 중. 벵갈루루 경기 비즈니스 센터는 지방정부 경제 외교의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강력한 유치 의지에 따라 성사된 만큼 경기도와 카르나타 카주의 협력을 통한 남부지역 마케팅 연계 등 인센티브 정책이 기대됩니다. 인도 문바이에 이어 벵갈루루의 경기 비즈니스 센터가 문을 열면 경기도와 인도 간 수출 발판 역할을 톡톡해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경기시 TV 최창순입니다.